자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부동산학개론 강양구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 미리 워밍업 했는데 자 하기 전에 진도 들어가기 전에 OT를 먼저 진행하고 합시다.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지금 들으면 가슴에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1월이 가고 5월이 가고 9월이 오면 아마 좀 더 이 내용들이 가슴에 팍팍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단기간에 합격 가능합니다.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수험생들을 그동안 지켜본 게 23년 정도 됩니다. 개론강의 올해가 23년 차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바라봤을 때 왜 이분들은 단기간에 합격을 못하는 걸까? 왜 이분은 4개월 했다는데 합격을 할까? 그것에 대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단기간에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잠시 전에 막둥이가 말하기를 개개인마다 견해적인 차이는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만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 그렇죠. 있죠. 심지어는 4개월 만에 합격하는 분도 어쨌든 본인이 4개월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건 어떤 차이점이냐? 지식이 많고 없고 선행학습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습니다. 그가 경제학과를 나왔든, 그가 법대를 나왔든가 아무런 관계없어요. 단지 시험은 시험일 뿐이니까. 그 전에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서로 진행을 하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될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때는 네이버에 올려놓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 가서 필요한 자료들을 다 다운받거나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 항상 올라가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 올라가는 자료들 중에서 수업용 자료들은 100%는 아닙니다만 90% 정도는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도록 해놓을 겁니다. 동영상에서 촬영하는 것들은 모두 다 유튜브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이 두 개방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내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수험 기간 동안 우리 시험 언제 보는 거죠? 내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되는 거고 항상 공지되어 있기를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그럼 그날이 우리 시험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 순간부터 시험치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시험용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시험용으로 자, 다시 말해 볼게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왜 아파트값이 올라갈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돈의 가치는 왜 떨어질까요? 이렇게 학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험 기간 동안 보통 어떤 질문들을 하느냐 하면 왜 그렇게 됩니까? 를 물어봐요. 왜 그렇죠? 왜? 이유가 뭐죠?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는 시험에 안 나와요. 결과를 물어보는 거지 이유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럼 인플레가 발생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아파트와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것만 알면 답을 찾는 거예요. 철저하게 시험용으로 사과하셔야 됩니다. 시험관에 관계없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발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공부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방금 어떻게 한다고? 쇳 빠지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여러분들은 오로지 시험 준비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입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수험생이에요. 그러면 시험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초딩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어떤 선생님에게도 공부를 하는 것과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학습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것과 시험 준비를 하는 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공부해라고. 이게 얼마나 막연한 얘기입니까? 초딩 또는 중딩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선생님이 공부하라 그러죠.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지.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선생님께서 어머니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을 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말을 했어야죠. 막연하게 공부를 해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입장에서 어려운 거죠.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1월인가? 11월 며칠이죠? 10일? 10일. 자, 그럼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향후 아파트 값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 그런데 고객이 여러분들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고객이 거기서 끝나지는 않겠죠. 왜 올라갈까요? 공급이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의 감소는 실제 큰 의미가 없죠. 왜? 있던 아파트가 사라질 가능성은 없으니까. 또는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해버렸다면 원래 있던 수보다는 훨씬 많은 수가 늘어날 테니까 공급의 감소라는 것은 아니고 수요의 증가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인구 수는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인구 수가 계속 줄어든다고 하는데 왜 수요가 증가할까요? 가구 분리 자녀가 결혼을 했다? 그럼 또다시 주택이 필요한 거죠. 또는 학교를 갔다? 그래서 자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 또 주택은 필요한 거죠. 가구 분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택을 수요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공급량이 떠받치지를 못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 이면에 숨 있는 내용들은 많이 있는 거지만 그런데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고객들에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합니다. 라는 말을 가지고 고객을 설득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시험 준비를 하시되 그래도 개론이라는 감옥을 경제라는 감옥을 수업을 들었다면 고객이 찾아왔을 좀 더 논리적인 설명은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학습은 평소에 해두시고 그리고 시험은 철저하게 시험 준비를 하는 거고요. 둘은 완전히 달라요. 방금 질문했던 것처럼 왜 아파트값이 오를까 그것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은 공부하는 겁니다. 문제는 크게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시험 준비 왜 아파트값이 오를까요? 인구 증가 방금 인구가 감소한다면서 필요 없어요. 그냥 인구 증가가 나오는 거예요. 소득 수준 증가 금리 하락 이런 것들이 결론은 부동산 가격을 상승하게 만드는 원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정답을 찾을 때는 반드시 직관적으로 찾아야 돼요.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해버리면 결론은 시간 내에 답 못 찾아냅니다. 시험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누가 빨리 정답을 찾느냐는 문제니까 그러려면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보고 바로 직관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잠시 후에 예를 하나 들 테니까 예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개념이 정리가 되면 결론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결론은 기억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복 제 주변의 중개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려는 분들이 중개사 공부는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니? 라고 물었을 때 가장 첫 번째 대답하는 건 딱 이겁니다. 반복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만. 그런데 반복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고 있는 걸 또 본다는 게 상당히 불편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된다는 거지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출제 유형이라고 해요. 이 출제 유형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하기는 힘들죠.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수업생의 설명을 다 할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는 거. 보여드릴 거고 두 번째 또 파악하는 방법 기출 문제를 보시면 돼요. 어느 시험이나 할 것 없이 기출 문제는 바이벌입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수험생들을 보면 기출 문제를 시간이 점점 지나면 봐요. 5월달보다 7월달에 7월달보다 9월달에 많이 봅니다.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기출 문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빨리 접해야 돼요. 빨리 접하고 문제를 습득하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입문서를 가지고 있죠. 안에 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면 어제 수업할 때는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읽어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던가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기본서를 봐도 마찬가지고. 왜 지금 이 책이 한글로 되어있는데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까요? 아직 이것을 읽을 만한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기본서는 초창기 때 보는 게 아니라 9월달에 볼 때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오히려 10월달에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상당한 학습량이 갖추어져야 그때 책이 읽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 책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한글은 한글인데 읽어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는 얘기는 아직 책을 볼 만한 힘이 안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꼭 책을 읽고 그걸 습득하고 하는데 너무 급급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철저하게 키워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시험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최근 10년 동안 출제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를 잠시 구경해 볼까요? 교재 8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8페이지 보시면 목차가 나와 있죠. 그 중에 부동산 개발하고 관리와 마케팅은 일단 빠져 있는데 목차를 한번 쭉 눈으로 빠르게 한번 쭉 훑어보세요. 어떤 말들이 나와 있는지. 개론에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이 총 12개 단원이다라고 기억하세요. 12개 단원. 그 12개 단원의 최근 10년 동안의 기출 비율을 볼게요. 2020년도에 31회 시험이 있으니까 30회 시험까지 먼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그리고 31회하고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파트가 감정평가입니다. 출제 비율을 보세요. 그 다음에 많이 출제됐던 파트가 투자 쪽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이고요. 그 다음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수요 공급. 개론에서는 전체 우리가 학습해야 될 단원이 몇 개라고요? 12개 단원. 12개 단원 중에서 이 5개 단원에서 출제되는 비율이 10년 동안 이렇게 됩니다. 67.2%입니다. 문항수로 따지면 27문항. 우리는 몇 문제를 맞추면 합격하는 겁니까? 어쨌든 우리는 60점 받으면 되는 거니까. 60점을 받으려면 몇 문제를 맞추면 되죠? 24문항. 그런데 이 5개 단원에서 27문항. 결과적으로 개론은 이 5개 단원만 알면 합격 점수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 12개 단원 중에서 5개 단원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가장 적게 출제되었던 빈도가 60%. 그러니까 24문제. 가장 많이 출제되었을 때가 30문제. 까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평균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리고 나머지입니다. 제목들만 한번 쭉 이렇게 구경해 보는가요? 10년 동안 출제 빈도는 이랬고 올해 시험 봤던 31의 기출 문제는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7문제. 투자가 최근 10년 기준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3문제입니다. 투자는 평균 몇 문제가 나오느냐? 평균 7개에서 9개. 7문제 내지 9문제가 출제되던 파트인데 유독 올해 문항서가 갑자기 훅 줄어들었습니다. 금융. 대신에 투자 쪽에서 감소된 숫자만큼 이게 다 정책으로 가버렸습니다. 정책이 올해 많이 나왔습니다. 7문제. 그냥 생각해 보시죠. 최근에 우리 부동산 정책이 끝없이 많이 나왔죠. 우리 시장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논하고 있으니까 그게 고스란히 시험에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수요 공급입니다. 그러면 5개 단원을 모두 합치면 올해는 25문항입니다. 역시 합격 점수를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론에서 다루는 12개 단원들 중에서 이 5개 단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5개 단원과 여러분들이 멀어지면 합격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왜 이 5개 단원에서 출제 핀도수가 높을까요?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파트가 문제가 적게 나온다 싶다는 얘기입니다. 마케팅 한번 보세요. 한 문제 나왔죠. 관리 한 문제 나왔습니까?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항수가 적다는 얘기는 학습해야 될 내용도 적고 문제도 가볍게 나와요. 그에 비해서 문항수가 많다는 얘기는 범위도 넓고 출제되는 문제의 난이도도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는 제목들을 먼저 쭉 봐봅시다.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설명을 드렸고 그럼 개론이라는 감옥이 무슨 감옥인지를 한번 잠시 언급하고 가봅시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학 개론은 무엇을 공부하는 감옥이냐 물어보면 딱 한마디로 말하세요. 투자. 투자를 다루는 부분들입니다.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하는 감옥이에요. 숙제입니다. 이 지역이 어딘지 이 아파트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인지를 확인해서 펜더에 정답을 올리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는 걸로 선물은 소주 한 병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왜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가죠? 공급이 부족하다? 그럼 공급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공급을 마음대로 늘리지 못할까요? 근본적으로 토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토지의 절대량이 많으면 얼마든지 아파트 공급량도 늘릴 수가 있겠지만 토지의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아파트 공급도 무한정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토지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또는 후천적인 그런 특성들을 개론해서 다루게 됩니다. 막둥이는 갭 투자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러면 2020년 11월 현재 갭 투자하기가 좋은 상황입니까? 힘든 상황입니까? 응? 힘들다고요? 왜? 자, 막둥이. 지금 갭 투자하기가 좋은 환경입니까?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정책 때문에 힘들다? 본인은 본인 소유의 주택이 몇 주택? 1주택? 막둥이는 아니겠는데? 1주택? 1주택은 고민할 필요 없고요. 현재 우리가 3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3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또 주택을 샀습니다. 그럼 몇 주택이 되죠? 네 번째 주택을 사는 순간 지덕세가 지덕세가 몇 프로요? 12% 그럼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1억 2천이 지덕세로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담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정부는 네 번째 주택을 사는 그 순간부터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3주택까지는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강화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막둥이는 무주택? 그럼 막둥이는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전세값이 올라간다 그럽니까? 내려간다 그럽니까? 그럼 전세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매매가격과 정세가격의 갭은 커집니까? 작아지고 있습니까? 작아지고 있죠? 그럼 갭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은 훨씬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의미 아시겠습니까? 갭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은 그 갭은 점점 작아지니까 자, 그런 것들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인 지식들을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투자하면 과연 좋은 것일까?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네 번째 주택을 지덕하는 순간 지덕세부터 부담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률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개론이라는 감옥에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 단원을 학습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무엇을 학습할까요? 그래서 다시 따져봅시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을 겁니다. 가격은 다른 거 다 무시하고 가격은 무엇이 결정하죠? 수요와 공급이. 그럼 역시 마찬가지.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죠. 부동산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역시 수요 공급의 관계 때문에 올라가겠죠. 3기 신도시가 들었으면 일산의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일산에 사시는 분들이 막 집회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 지금 가격은 어떻게 됐죠? 떨어졌습니까? 그 시기에 정부의 정책에 놓는 그 순간 가격은 일시효과는 떨어졌죠. 지금 올랐죠. 그럼 그걸 어떻게 그때 가서 농성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3기 신도시가 들어오지 말라면서요. 들어오면 일산의 집값이 심해진 문제가 된다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아무런 영향은 없죠. 아직 왜 그럴까요? 아직 3기 신도시가 건설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일산의 아파트값이 떨어질 거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일산까지 들어오고자 하는 수요가 감소하겠지만 그러니까 일산에 사시는 여러분들의 논리라고 한다면 지금 현 시점에 김포의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일산의 집값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지금 김포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되죠? 설명이 불가능할 텐데요. 그럼 다시 말하면 3기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것이 일산의 집값에 치명적 영향을 주기에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로, 상호, 대체성도 가지고 있지만 보완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산의 집값이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아파트를 보면서 고평가되었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아파트를 보면서 쟤는 저평가되었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고평가, 저평가, 이건 뭘 가지고 구분하는 걸까요? 가치와 가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가치는 뭘까요? 가격은 뭘까요?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려볼게요. 주거용으로 국한시킵시다. 주거용으로 국한시킵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수익성이 중요합니까? 쾌적성이 중요합니까? 수익성 부동산은 생산성이 중요합니까? 쾌적성이 중요합니까? 주거용이? 설마, 주거용은 쾌적성이 중요하죠.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이 중요한 거고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이 중요한 거고 그럼 주거용은 아파트값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쾌적성. 그러면 강남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와 강원도 산골에 있는 아파트 어디가 쾌적성이 좋을까요? 강원도 산골. 그럼 강원도 산골에 있는 아파트가 가치가 좋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가격은 상대적으로 쌀까요? 수요와 공급의 문제. 그러니까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고 가치는 쾌적성이라고 하는 가치 형성 요인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를 결정하고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해요. 그러면 가치와 가격은 서로 다를 수가 있겠죠. 그것을 근골해서 저 부동산은 저평가되었다, 고평가되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루는 파트가 감정평가입니다. 이런 것을 근골해서 우리가 투자를 결정하는 거죠. 부동산은 고가품이다, 저가품이다. 고가품이다. 그럼 막둥이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열심히 저축을 해서 산다, 대출받아서 산다. 예전에 어릴 때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초딩 다닐 때. 어머니에게 놀러 가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뭐라 그러던가요? 집 사고 가자 그러죠. 여행 가자 그래도 집 사고 가자 그러고 레브랜드 놀러 가자 그래도 집 사고 가자 그러고 어머니 열심히 저축했죠. 결론은 어머님이 집을 사던가요? 못 사죠. 은행에 열심히 저축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율보다 집값 상승률이 훨씬 급격히 뛰고 있는데 은행에 저축했을 때 절대 이 집을 사볼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겁니까? 대출을 받아야죠. 대출을 받아서 부담하는 이자율보다 집값 상승률이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이라는 파트를 학습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말했던 것처럼 정부의 정책의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져요. 앞서 12개 단원 중에서 이 5개 단원에서 평균 10년 동안 67.5%가 출제되었던 이유 5개 단원이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지대한 역량을 미치는 타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경기 변동도 봐야 될 거고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예상치 못했던 경제 상황이 생기고 난 다음에 세계 경제는 그냥 침몰하는 단계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침몰하는 정도가 좀 적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왜 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제는 좋은 겁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제는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고요? 그런데 집값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올라가는데? 아니요. 집값과 주가는 경제가 반영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포함시키는 거죠. 그럼 경제가 좋다 나쁘다는 것은 집값은 따로, 주가는 따로 해놓고 경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합쳐서 말하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직후 부동산 값은 일부 하향됐죠. 그런데 급격하게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도 보세요. 급락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계 소득은요? 줄고 있죠. 자영업 하시는, 물론 상대적으로 잘 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힘들죠. 그래서 우리 경제 상황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K형이라고 말해요. 초창기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말할 때 V자형으로 갈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침몰했다, 급격하게 상승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또다시 나오는 말이 L자형. 한 번 침체된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하더니 우리 경제는 독특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K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 가격. 급격하게 뛰고 있죠. 주가. 급격히 뛰고 있죠. 그런가 하면 가계 소득 등은 상당 부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30대가 왜 영거를 해서 아파트를 살까요?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는 이렇게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무리해서라도 부동산을 사겠다고 뛰어드는 거죠. 막둥이는 20대? 30대? 그래도 막둥이야. 막둥이라면 막둥이야. 20대, 30대 우리 막둥이들도 부동산에 점점 관심도를 갖는 정도가 높아요. 왜? 매일매일 부동산 값은 올라가니. 이러다 내 평생 내 명의의 집은 살 수 없다는 위기감도 생기는 것이고 과연 내 명의의 부동산에 있는 게 좋다, 아니다 그건 논하지 말고 일단 그건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점점 시장이 양극화 대응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금들이 전부 다 부동산에는 주식으로 계속 모여들고 있죠. 그런가 하면 부동산 시장의 상황도 알아야죠. 수도권 전체를 놓고 볼 때 수도권 전체를 놓고 볼 때 일산의 장점이 뭐죠? 좋습니다. 방금 뒷부분요. 녹지 공간 등을 통한 쾌적성은 세계에서도 거의 상위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유럽들과 비교했을 때도 뒤지지 않는 상당한 녹지 공간 이런 것들이 일산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일산은 알려야죠. 일산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산에 집값이 뛰니까 일산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나가던가요? 파주로요. 오케이. 그러면 파주로 가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녀들이 어립니까? 자녀들이 고딩들입니까? 자녀들이 대체로 어리죠. 그러면 또 학교를 갈 시기가 되면 다시 일산 쪽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일산 입장에서는 김포의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포의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가지고 배 아픈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김포보다는 일산이 무조건 모든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김포의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거품이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만일에 하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좀 더 사이가 안 좋아지면 김포의 집값은요. 치취 없이 반영될 겁니다. 과거 항상 그래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김포의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가지고 일산에 사시는 분들이 배합할 필요가 없이 좋아해야 돼요. 왜? 내 집도 곧 올라가겠구나라고. 자, 그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이죠. 자, 그리고 방금 입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입지. 개발. 일산은 일기 신도시죠. 그럼 일기 신도시가 형성되거나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죠? 30년? 그럼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일산은 재개발을 할 만한 곳이 있나요? 없겠죠. 재건축이겠죠. 그럼 재건축은 할까요? 건설회사 입장에서 바라봐야죠. 건설회사 입장에서 돈이 된다고 판단을 해야 뛰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회사 입장에서 일산에 재건축을 한다?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자금과 그 투입되는 요소들을 가지고 서울이나 인천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할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30년이 지났으니까 상당 부분 노화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일산은 어떻게 대체할까요? 리폼으로 갈 겁니다. 리모델링까지도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산은 기존에 형성되었던 아파트 가격 대비 최근에 신축되는 아파트 값이 훨씬 비쌀 거예요. 최근에 신축되는 게 많이 비싸도 기존에 있던 아파트 값이 그렇게 급등하지는 못하고 있죠. 동반 상승을 대체로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잘 보시라고요? 그는 개발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10년 전에 들었던 얘기가 대한민국은 개발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을 했는데 그 얘기가 놓은 지 10년 동안 여전히 우리는 개발입니다. 개발 지상주의이긴 한데 그러나 관리 영역이 상당 부분 확장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주택관리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택관리사를 고용할 때는 공고를 냅니다. 여러 사람들이 증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내가 관리사 하고 싶다고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민대표들이 면접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 최근에 경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회사가 아예 관리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관리회사를 만들어서 관리 영역이 이미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회사가 주택관리사를 고용을 해요. 그래서 어느 특정한 아파트하고 관리회사가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이 되면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를 파견시키는 거죠. 점점 시장은 관리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시험에 합격을 하고 중개업을 시작할 때도 관리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겁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개발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팔아야죠. 마케팅. 이 전체의 영역을 다루는 파트가 종론입니다. 그래서 전체 12개 단원을 학습하는 겁니다. 12개 단원 중에서 앞서 했던 것처럼 5개 단원의 출제 비율이 절대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5개 단원을 체외한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많이 출제되는 파트가 세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죠. 시험 준비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이 부분은 어떻게 출제되지?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기억해서 답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뭔지 실천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려볼게요. 막둥이 갭 투자가 뭡니까? 아니시면 한 3년간, 4년 동안 갭 투자라는 말을 너무도 많이 들었으니까 갭 투자가 무슨 말입니까? 응? 두 개 이상의 투자? 갭 투자가 뭐죠? 자기 돈을 조금만 가지고 오케이 자, 영어 사전에 옥스포드 사전에 갭 투자라는 단어를 치면 갭 인베스트먼트라고 치면 이런 단어가 있다, 없다, 없다 딱 봐도 콩글릿이죠? 영어와 우리나라 단어가 결합한 거니까 콩글릿이겠죠? 정확한 말은 지렛대 효과라고 말합니다 시작 다시 시작 지렛대 효과 다른 사람들이 캡 투자, 캡 투자 그럼 올바르게 바꿔줘요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이펙트라 그래요 지렛대 효과인데 어떤 건지 가봅시다 단순하게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10억짜리라고 전제해 볼게요 매매가가 10억인데 전세가가 8억이래요 그러니까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갭이 얼마죠? 오케이 그럼 2억을 투자하면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죠 그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내가 이 집에 들어가 산다는 게 아니죠 단순 보유를 하고 있는 투자 입장에서 그러면 매매가가 10억이고 전세가가 8억이라면 전세 보정금 8억을 내가 안고 추가로 2억을 투자하면 되죠 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갭 그게 저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전세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갭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죠 그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갭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고 뉴스에서 말하죠 어떤 지역은 전세가격이 오히려 매매가를 초과했다는 지역도 있지 않던가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105%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얼마를 투자하면 됩니까? 투자할 돈이 없죠 전혀 투자 안 해도 소유권 이전에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금 낼 수 있는 돈만 있어도 이게 갭 투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1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8억을 안고 내 돈 2억을 투자해서 산 겁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은 이 아파트를 12억에 팔았다고 전제합시다 그러면 수익률은 몇 프로입니까? 얼마짜리입니까? 이 아파트? 10억짜리 얼마에 팔았습니까? 12억 그럼 수익이 얼마가 생긴 거죠? 2억 얼마 투자해서 10억 그럼 10억분의 2억 그럼 수익률은 20% 이때 이 수익률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세 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고 대내겨야 돼요 계속 자, 그런데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물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너는 여기에 투자해서 이렇게 팔았으니까 수익률이 몇 프로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겁니까? 정말 20%일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10억을 투자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오케이 여러분들 얼마 투자한 겁니까? 2억 투자했죠 2억 투자에 수익이 얼마 생겼죠? 2억이죠 그럼 결론은 수익률은 100% 이 수익률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본 수익률 세 번 시작 자, 그럼 이제 이게 갭 투자인데 정확히 말하면 지렛대 효과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갭 투자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질문 바꿀게요 키워드 찾으세요 키워드 첫 번째 전세 보증금은 내 돈, 남의 돈 남의 돈 첫 번째 부채 타인 자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렛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 돈이 100% 들어가면 지렛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기본적으로 남의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 타인 자본 또는 부채가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커졌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어떤 수익률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총 자본 수익률 그럼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렛대가 발생하려면 결과 우리가 유리한 효과를 얻으려면 총 자본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 어떤 수익률이 커야 된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야 그걸 정의 지렛대라고 말해요 그 반대가 되면 총 자본 수익률이 더 커져버리면 부의 지렛대 오히려 손해받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키워드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 키는 남의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돈은 두 가지겠죠 우리 시험에서는 첫 번째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지 대출 받으면 내 돈 아니죠 두 번째는 전세를 안고 들어가든지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합시다 대출을 받는 것과 전세 안고 들어가는 경우 어떤 게 유리할까요? 왜 전세가 유리할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보다 전세 안는 것이 수익률적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유리하다고요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부담해야죠 전세 보증금은 내 돈은 아니지만 별도 이자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익률이 커지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커야 된다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 자, 되돌아갑니다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첫 번째 아, 이제 캡 투자가 무엇인지 설명 가능하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설명을 돕고 오케이 이게 캡 투자야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시험에 출제되느냐라는 것을 기억하시라고요 자, 두 번째 그게 철제 출제 유형이고 두 번째 키워드를 잡아라고요 자, 키워드는 뭐죠? 타인 자본 타인 자본 부채 두 번째는 자기 자본 수익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 기출 지문입니다 지렛대 효과는 콩글릿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렛대 효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O, X O 왜 O죠? 차입 이게 키죠 이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많이 틀렸던 이유 부채 비율의 증감 필요 없는 것을 봄으로써 틀린 겁니다 볼 필요 없죠 첫 번째 키워드 뭐죠? 타인 자본 다른 말로 바꾸면 부채 다른 말로 바꾸면 전세 보정금 두 번째 키워드는요 자기 자본 수익 그렇게 답을 찾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요 지문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철저하게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그래야 답을 정확하게 찾아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야 답을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모의고사를 보거나 시험장 갔을 때 지문을 해석을 해버리면 해석을 해버리면 답 못 찾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기본적인 학습량이 부족하거나 두 번째 지문을 해석하거나 그러니까 초창기 때 초창기 때 모의고사를 볼 때 시간이 부족합니다라는 얘기는 학습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5월달이 넘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학습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지문을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냥 보고 직관적으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답을 찾으려면 철저하게 뭘 기억해야 된다? 키워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 찾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내년 시험 볼 때까지 일정입니다 11월, 12월 과정은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죠 기초이론이다라고 타이틀을 잡았는데 이때는 개념 정리에 많은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한 가지 오인하지 마세요 다른 감옥마다 강의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서 어떻게 강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론은 그렇게 강의 안 할 겁니다 제목이 기초라고 해서 말 그대로 기초만 설명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진도 나갈 때 기출 문제들을 바로 다 보여드릴 거예요 기출 문제도 바로 보고 그러니까 기초이론 과정 동안 11월, 12월 동안 전반적으로 다른 모든 가면 전반적으로 아마 상당히 가볍게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도 가벼울 거고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파트를 좀 더 집중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조금 시작하자마자 조금 더 가벼운 것만 언급하고 탁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지금 할 거라고요 그래야 결론은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요 1, 2월 과정은 기본이론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데 이때는 왜 그 단어가 키워드인지 여기까지는 방금 말했던 갭 투자를 그렇게 설명할게요 예를 든다면 갭 투자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매매 가격 얼마짜리? 10억짜리? 전세 가격 얼마짜리? 8억짜리? 이거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로로로 설명을 하는 걸로 그런데 3월 달부터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냥 지렛대가 나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뭘 얘기한다고요?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순이라고 넘어가자고 그때가 계속 가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3, 4월은 이제 심화이론 과정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라고요 강의도 그렇게 이루어질 거고요 5, 6월 달 가면 이제 핵심이론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하는데 철저하게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고요 이제 7, 8월 달 가면 문제풀입니다 문제풀에는 여러분들 키워드 찾는 연습 물론 당연히 그 이전에도 키워드 찾는 연습은 꾸준하게 하셔야죠 본격적으로 그런 연습을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 9, 10월 달은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를 보고 풀이하는 과정 등등의 내용들을 다룰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키워드를 실전 연습하는 거예요 결론 철저하게 지금 강조하는 것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를 기억해야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철실하다고 느낄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럼 이제 시험으로 갈 거고 우리는 학교 갈 거고요 수고했다는 말은 언제 끝났다는 게 아니라 1교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막둥이 나는 이쁘다 OX 왜요 이쁜데요 나는 매우 이쁘다 OX 막둥이는 학교 보통 나는 이쁘다 그러면 O라고 해요 매우 이쁘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쁜데 매우 까지는 아니야 자 결론은 여러분들은 이 매우라는 단어 때문에 틀려요 얘는 키워드가 아닙니다 여기서 키는 뭐죠? 이쁘다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지금 당장 와닿지 않을 거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와닿을 겁니다 3월이 가고 5월이 갈 때마다 계속해서 이 OT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 건지 방향이 설정될 거예요 시험 준비를 하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끝없이 방향이 자꾸 비틀어질 거예요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점수가 안 나오니까 야 내가 지금 가는 이 방향이 아닌가 봐 방향을 틉니다 그때마다 OT를 보세요 그러면서 방향 설정을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세요 여기서 이 단어는 전혀 필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필요 없는 단어는 지우세요 쉽게 말하면 형용사나 부사는 다 지워요 그럼 결론은 뭐가 남느냐 주어 동사만 남게 돼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답을 결정하면 훨씬 더 답이 명확해집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두 번째 지문을 보세요 2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가 출제될 당시에 대부분이 다 틀려버렸습니다 왜? 종전의 지렛대효과는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답을 못 찾아냅니다 뭐 때문에 못 찾느냐? 부채 비율의 증감 이것 때문에 저 필요 없는 단어입니다 지우면 돼요 그러니까 2번 지문을 보고 서수로를 다 지워보세요 타인 자본이라는 게 무엇을 지금 꾸며주는 게 아니죠 자기 자본 수익률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서수로입니다 그럼 결론은 필요 없는 단어를 다 지워면 돼요 매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푸는데 내가 저게 온지 액션지를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서수로를 다 지워보세요 그럼 답을 훨씬 더 편안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막둥이 합격할 거라는 얘기는 상당히 마인드가 심플해요 매우 이쁘다에 대해서도 아주 즉각적으로 0.1초에 고민도 안 하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찾아야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념 파악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시험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마인드가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런데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이런 마인드로 대체로 지금까지 학습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학습하시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시험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중개사를 2년, 3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간에 합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구태여 캡 투자가 뭔지 알아서 마실시려고요 나중에 나가서 실무에 나가서 익히면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답을 찾기 위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뭐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까? 부채와 자기 자본 수익률을 알면 되는 거지 그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어떻게 학습을 해야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